네, 저희 풀옵 갑니다. 기다리세요. 언니들, 정말 열심히 잘했어요. 고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2시간 전에 펼쳐졌던 세종의 경기는 여전히 2대1이고요. 다른 타구장에서도 지금 다소 이른 시간에 득점이 나온 것 같네요. 풀옵! 풀옵! 들어갑니다. 2대1! 이야, 지금 근데 아! 자, 어떤 장면인가요?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. 네, 득점은 인정됐고 그 이후에 또 주심이 카드를 한참 꺼내든 것 같습니다. 네, 전은하 선수의 득점으로 보이는데 지금 통증을 좀 호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. 지금 골 넣는 장면에서 약간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거든요. 네. 아, 이렇게 되면은 모르겠는데요. 지금 항의를 해보는데 일단은 득점이 인정이 됐거든요. 네, 득점이 인정이 됐습니다. 완벽한 득점으로 인정이 됐고요. 자, 전은하 선수가 한 번의 패스를 또 킬러 번역을 보여줬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놓치지 않고 네, 방금 장면 다시 보실게요. 일단은 아베 바이크로스 좋았고요. 네, 이것을 헤딩으로 오! 자, 지금은 김정미 선수가 그 이후에 약간 올라오는 것을 헤딩으로 끝나서 네. 자, 이 상황에서 카드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. 네, 일단은 전은하 선수의 득점은 뭐 완벽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먼저 머리에 맞춰냈었고요. 자, 이렇게 되면 2대 1이고 오, 모르겠는데요? 네, 그렇습니다. 끝날 때까지 정말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자, 지금 장창 선수가 빠져있다 보니까 인원이 한 명 빠져있거든요. 먼 거리 슈어! 네! 미친 득점 2대 2! 야, 전은하 오늘 뭔가요? 네, 방금 이 장면은 뭐가 잠깐 지나간지도 모를 정도로 야, 정말 말 그대로 놀랍습니다. 야, 입이 쩍 하고 벌어지는 대박 득점이 나왔어요. 그렇습니다. 아무 말이 나오지 않는 슈팅이 나왔는데 와, 다시 한 번 보시죠. 네, 여기에서 야, 이게 이게 골대를 막고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. 저거는 누가 와도 막을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야, 엄청난 슈팅이 나왔습니다. 자, 수원이 후반전 밀고 있었는데 이걸 또 전은하가 멀티골로 장식을 해주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전반 후반 계속 밀어붙이는 수원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이었습니다. 선수, 대단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. 오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어, 저희가 초반에, 전반 초반에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 조금 걱정하는,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저희 팀원들이 다시 이제 한 마음으로 같이 열심히 뛰어줘서 이렇게 저도 골도 놓고 이렇게 비겼지만 그래도 좋은 경기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오늘 멀티골과 더불어서 정말 승점을 챙기는데 1등 공신을 해주셨는데 골 장면 두 개 다 기억이 나시나요? 기억은 나요. 기억은 나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다 좋아하는 것도 없었 만큼 이제 정신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. 네, 제가 알기로 이 전은하 선수가 굉장히 텐션이 높은 선수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약간 저조하거든요. 평소 텐션 모습으로 오늘 경기 우리 정말 잘 싸웠다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언니들 정말 열심히 잘했어요. 고맙습니다. 네, 역시나. 네, 이게 전은하 선수고요. 네, 마지막으로 앞서서 이제 캡틴 문미라 선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3위 싸움 정말 치열하잖아요. 우리가 3위를 가져가겠다고 강력한 포부 한 말씀과 함께 인터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희 프로 갑니다. 기다리세요. 네, 전은하 선수 역시나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었습니다. 인터뷰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